팬들 뵈면은요. 후배 가수로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부기씨가 선배 되십니까? 제가 선배인가요? 아,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저보고 선배님, 선배님에서 나는 탐퇴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프로 파이팅 국민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과천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후회는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후회할 일을 자꾸 만드는 건 소중한 건, 그것이 물건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긴장의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또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네, 즉, 저희 얘기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음악에 충실한 그런 뜻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도 주시고. 자, 음악과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소중한 파이팅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께 기운을 정말 팍팍 불어넣어드릴 멋진 가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성호시죠. 두 주먹, 불끝, 쥐고. 아유, 조성호. 아유, 조성호. 아유, 조성호. 아유, 조성호. 아유, 조성호. 아유, 조성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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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